국내 조선산업이 최근 수주령 급증으로 제2의 도약 기회를 맞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심각한 인력 부족 문제에 직면했고, 디지털 전환, 탄소 중립까지 실천해야 하는 이중고에 처했습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보도에 성주원 기자입니다. 한진중공업은 이번 달 유럽선사로부터 컨테이너선 4척을 건조하는 계약을 따내며 6년 만에 상선 수주에 성공했습니다. 지난달 말 삼성중공업은 약 1조 원 규모의 액화천연가스 운반선 수주 계약에 서명했습니다. 이로써 삼성중공업은 연간 수주 목표를 95% 달성했습니다. 앞서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은 이미 올해 수주 목표를 다 채웠습니다. 이처럼 조선업계는 최근 수주량 급증으로 제2의 도약 기회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일감 증가에 따른 일손 부족 현상이 예상되는 데다가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추진이라는 시대적 변화에 준비할 여력 역시 부족한 실정입니다. 조선업종 특성상 수주 이후 9개월 내지 1년 정도의 설계 기간을 거쳐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갑니다. 업계에서는 수주 물량을 정상적으로 소화하기 위해서는 내년 2분기에는 4,700명, 3분기에는 9천 명에 가까운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 온실가스 감축 요구를 맞추기 위한 기준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난달에는 2018년 대비 온실가스를 35% 이상 줄이도록 하는 탄소중립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조선산업은 2018년 건조량이 역대 최저 수준이었다는 점에서 향후 늘어날 건조량을 감안할 때 현재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조선업계는 업황 회복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온실가스 배출 규제를 합리적으로 운용하고 특별 연장근로 인가 제도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정부에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데일리TV 성주원입니다.